멤버들한테 사랑해 하면 뭐라 하냐고? 지선 언니 갠톡 올 것 같아. 뭐야. 그 약간 지선 언니 갠톡 올 것 같아. 답장이 온다는 가정 하에는 약간 하영 언니는 엄청 나도 사랑한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올 것 같고 지선 언니 걱정해줄 것 같아. 갑자기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규리 언니 자라. 오래 자라 빨리. 지연이 갑자기 이렇게 올 것 같아. 갑자기 왜? 매건? 술 먹었냐? 술 먹음? 취함? 이렇게 올 것 같아. 나균이? 다음날에 다시 결론이 뭐야? 약간 이렇게 만나서 물어봐서 왜 그렇게 보냈어? 이렇게 물어볼까? 왜 갑자기 사랑한다고 했어?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. 그냥 새롬 언니. 새롬 언니. 새롬 언니. 새롬 언니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줘. 네. 사랑해요. 새언니는 연결입니다. 이렇게 부 ringing 이렇게 보낼 것 같아. 그리고 gentleman은 취함이라면서 그런 듯 이런 나 상상 되게 잘 안다. 아무것도 왕 tarish